옳지 잠깐만 골뱅이 숙주 차돌볶음 홍어회 그리고 이건 또 삼삼하게 먹을 홍어 찍어먹고 이거는 이거 찍어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쎄다 근데 홍어가 되게 시원하다 청양간이 있지 이건 배탈도 안 난다고 딱 앉아 앉아 붙자 옳지 엄마 너무 커 너무 커 잘했어 강빈아 그거 뭐야? 나무 나무 껍질 어 맞아 나무 껍질이야 아빠 붙여 붙이라고? 응 그거는 이제 안 붙어 왜? 왜? 몰라 뭐야? 어 하염 오늘 아침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일어나거든요 등어는 실버라인이 잘 식힙니다 오늘은 고구마 맛을 먹어볼까? 요 며칠 가방을 살까 해서 고민을 하는데 아니 남들은 척척 잘 사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혼자 나갔다 올까 오늘 혼자 나갔다 올까 오늘 혼자 나갔다 올까 좀 더 까볼까? 시원하게? 아 이렇게 아 거기가 좋아? 아니 이렇게 아 좀 더 내려? 요렇게? 응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구나 응 이게 너무 예쁜 와 내가 말을 다 듣고 찹쾃이랑 이것도 샀어? 이것도 사수해 이거 먹어 잘 먹겠습니다 물 물 물 물 흘렀어? 감이 왔다 들어가자 가자 첨물 첨물 첨물? 하나 둘 셋 나 거부했어 하는 짓이 나랏해 안녕 잘 갔다 왔다 은선아 은선아 맛있게 매콤한 떡볶이 떡볶이 너도 할래? 두두둥 매워?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 아 매워 우와 으흐흐흐흐흐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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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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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가져가서 대봐 네? 먹어봐 응 아 진짜 힘들어 해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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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더 밀어야지 가까이 가까이? 어 됐어 더 이제 가서 해봐 네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점프 다시 재자 똑같다 이제 와 그냥 와 이제 와 진짜? 응 트리케라토스처럼 여긴 꾸님 트리케라토스 응? 진짜 이 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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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뭐 담을 게 없습니다 엄청 더럽죠? 다시 편집 이거 클리커 되게 수많다 왜 지지? 왜 지지? 아기 꼬이 아기 꼬이 밥 먹어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고 어떤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래? 난 아기 아기 꼬이 그러니까 빨리 밥 먹어 아기 공룡은 밥을 잘 먹어야 돼 아기 공룡은 밥을 잘 먹어야 돼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아기 공룡 공룡처럼 씩씩하게 계란 먹어봐 아기 공룡? 뭐야 밥을 아기 공룡 이제 좀 공룡 같네 응? 공룡 입 다물고 무슨 일종도 공룡 6개 아기 공룡 나는 꼬리 너는 꼬리 없어? 응 계란 먹어 그러면 꼬리가 나온다니까 꼬리 고 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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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담아! 사랑해요~? 엄마가 담아! 엄마가 담아! 엄마가 담아! 엄마가 담아! 나 꼴이 오메 꼴이 있지? 응 뭐야? 아빠한테 꼴이 생겼지? 강민이도 맘마 먹으면 꼴이 생겨 나 꼴이 오메 밥 먹으면 생긴다니까? 밥 먹으면 생긴다니까? 아빠, 아빠 계란 한 번 먹어서 꼬리 더 자라나 봐. 꼬리, 꼬리 봐봐. 뒤에 봐봐. 꼬리가 얼마나 작아? 계란 먹었더니 꼬리가 더 커졌어. 강민이도 먹어볼래? 일로와. 머리 보여. 너 머리 왜 그래? 밖에. 밖에 갈 거야? 응. 가보자. 너 머리 어떡하냐? 하염. 엄마요. 외출합니다. 걸어, 걸어, 걸어. 야, 걸어. 여기 차 온다. 차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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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공기인아, 가자. 어, 아빠 간다. 파이. 발이 아파. 발이 아파. 네. 티라노스아우루스 그거 밖에 안 돼? 이 차가워. 다가워. 발이 아파. 발이 아파? 티라노스아우루스 그거 밖에 안 돼? 아웃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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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이렇게 친절하신 거야 신세계 아웃백 아웃백점 최고야 최고 왜왜 신세계 아웃백점 아웃백 아주 좋아 좋아 적당한 미디어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그릇도 보고 어 그릇 좋아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자 뭐라고 화장실 어머 너 촬영 오 촬영해 오 갈비나 촬영해 여러분 하리보 드실래요 와 꽃밭이에요 안녕 안녕 하이 하이 좀 큰 거 같지 그릇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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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3개 5개도 들어가겠는데 5개 먹을 수 있지 강빈아,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돼. 여러분, 영어 공부했습니다. 예전에 하던 쌤하고 다시 시작을 했고요. 재밌습니다. 쇼핑하고 갈 거야? 어때? 뭐, 난 좋아. 갈비만두. 강빈아, 뛰면 어떻게 된다 했지? 한 번 더 뛰어요. 아랫집에 삼촌, 이모, 누나가 아우 강빈이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. 그런다고 했지. 쇼핑에서 뛸 수 있어. 마음에 들어? 응. 너 몇 살이야? 3살. 너나 놔? 너나 놔? 너 친구 잘 따라한다. 너나 놔? 너나 놔? 아빠 이름은? 아빠 아니? 아빠 아니? 아빠요! 아빠요? 아빠 이름 뭔데? 엄마 이름 뭐야? 오시지요! 너 이름 뭐야? 건네기요! 여기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? 이런 데가 있네? 아빠, 우리 건네기, 엄마 같이 지켜! 맞아, 우리 같이 기차 탔었지? 여기 맛있습니다 아, 쉬었던가요? 얘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? 맛있습니다 공룡이 공룡은 무서워해? 응 가까워, 무서워 무서워, 무서워 강빈아 응 간다 말을 아주 창피하게 해 왜? 몰라 제주원이 블랙티? 아, 자몽원이 블랙티네 미안해 미안해 구독자님이셨다 제주원이 블랙티라고 했더니 어, 그런 건 없습니다 웃으시길래 어, 이상하다 남편이 제주원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몽원이었다 그랬는데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실버라이트 분명히 제주원이라고 그랬다고 아, 나봐 커티지 상태로 뜨거운 사막을 지나며 오랜 시간 동안 장관되어 온 이유는 시간이 이제 딱딱하게 굴어받고 이것을 터뜨라고 그럽니다 어, 인기? 아, 인기?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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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띄는 빨라 입은 물이 비주얼 입은 물이 잘 안전히 양이 많았다 안이 생기는 거 아니죠? 물이 좀 더 쥐고 물이 잘 안전하게 물이 잘 안전하게 물이 잘 안전하게 물이 잘 안전하게 손이 잘 안전하게 아 고봉맹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구요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어서 배아파? 밥 많이 먹어서 배아픈게 아니라 밥먹고 바로 뛰어서 배아픈거야 밥을 많이 먹어 배아파 해병 두 발 점프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? 초등학생도 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난 이 정도 돼야 올라가 아프 진짜 뻥카치네 나 진짜야 이 정도 돼야 간다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나가고 아프다니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높은지 모르겠다 이거? 할 수 있어 이거 야 야 이거 야 진짜 뭐가 오 개미 보조 와 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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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빨리 걸려 엄마 빨리 옳지 옳지 둘 셋 넷 엘로엘로 나의 친구 가고 마지막 하네 후 꿈꿔지 나의 땅에 뭐야 나의 꿈 으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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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응 카이 막 진짜 잘 먹어 뭐 먹을래? 터키 가야겠구만 주디 닫아라